아니 이거 손 줘 손 바미야 손 옳지 잘했으니까 바미 이리와 아니 너가 왜 먹어 너 날먹을래? 자 아빠 손 아빠 손 잘했어 토니 손 손 주면 아빠 빵 줄거야 손 손 아빠 손 아니 손 날강도인데? 그렇지 잘했어 먹키는 혼나야지 아빠 손 아빠 손 손 줘 아빠 손 옳지 옳지 아빠 손에 올라가면은 두 손 다 올라갈 필요는 없어 자 까미도 도전 손 우리 까미 점프도 해야하잖아 까미 손 넌 떼부리지 말고 똥아 손 아빠 손 똥아 손 옳지 거의 잘한다 우리 똥이 자 똥아 여기있지 아빠 손 옳지 올라올라고 올라올라고 계속 손 대고 있고 먹을거 달라고 편법 만들었어 잠깐 발들이고 언니 엉덩이 쪼지마 아빠 손 손 아빠 손 여기있어 손 옳지 잘한다 아니 똥아 똥아 잠깐만 여기 아빠 여기있지 손 옳지 똥아 옳지 밤이도 한번 해볼까 똥아 잠깐만 우리 밤이 아까 되게 잘했거든 아니야 안 비켜줄거야 밤마 아빠 여기있어 밤이 손 손 옳지 잘해서 안나와 옳지 밤이 손 잘했어 똥아 내리지마 똥아 손 아빠 여기있어 손 옳지 알았어 밤아 밤아 여기있지 아빠 손 밤이 좋아하는 빵이 여기있다 아빠 손 손 손 쪄야지 손 쪄지 말고 옳지 신경 쓰이고 있어 자 똥아 똥아 똥이 손 똥이 손 동생 신경 쓰지 말고 아빠 집중하고 손 자 똥이 손 똥아 손 esa 똥아幫 똥아 손 똥이 손 똥아손 바이 야 동생 삐졌다 밤이 삐졌어 아아 바미 바미 손 쫄지마 옳지 옳지 옳지